6월부터 바뀌는 여행업 구분이 합리적인지 따져봤습니다. 모하지와 투업팁스가 오는 6월 18일부터 서비스가 공식 종료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VVIP를 위한 제주골프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만을 위한 럭셔리 빌라에서 골프 투어를 즐기는 상품입니다. 7월 1일부터 과함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 3개국의 입국이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세브 퍼시피 항공이 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를 시작합니다. 모든 국제선은 6월 30일까지 운항이 중단이 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이 슬기로운 집콕생활 2탄을 선보였습니다. 6월 26일까지 킹테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영종 스카이 리조트가 하반기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위크앤 리조트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이 비대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6월 1일부터 24시간 채봇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6월 2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민 기자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6월 달부터 여행업 자본금 기준이 변경 적용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한번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왜 따져보냐. 저희가 그냥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면 따져봅니다. 저희가 뭐 그냥 조용한데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광지능법. 말씀드리기 전에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표를 같이 나갈 거예요. 표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현재 관광지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으로 일반 여행업은 1억원. 그리고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해외여행시키는 국외 여행업은 3천만원. 그리고 내국인을 대상,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을 삼고 있죠. 이게 있어야 허락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여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1억원에서 자본금 5천만원으로 낮췄죠. 그리고 국외 여행업을 국내외 여행업으로 바꾸면서 자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갔습니다. 명칭 변경이죠. 그리고 국내 여행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금 1,500만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좀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샅샅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정부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과 그리고 벤처 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신규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업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경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 그리고 국외 여행업으로 창업을 하면 그러니까 국내외 여행업으로 창업을 하면 자본금 3천만원으로도 충분하지요. 현재 것 보면 그리고 굳이 일반 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면서 기존 자본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낮출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죠. 일반 여행업을 원하는 이들의 경우 인바운드업을 위함인데 보다 합리적인 구분을 위한다면 종합여행업 1억원 외국인 여행업 3천만원 그리고 국내외 여행업 2천만원 기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표 보시면 이해 빠르세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호텔업 세부업종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관광호텔업 무슨 호텔을 하나의 단일된 업종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여행업도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뭐냐면 신규 새롭게 여행업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뭐냐면 자본금을 대폭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논리인데 자본금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논리는 조금 뭔가 조금 2%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죠. 여행업도 종합여행업, 외국인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으로 업종 개편이 현재 개편안보다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자본금 규모를 낮추면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보증보험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업체 역시 필요 이상의 비용 지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관례대로 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왔지만 지금까지 관례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왔는데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해외 현지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랜드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현지의 여행사가 책임이 크죠. 그래서 대부분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H투어를, 하나투어를 통해서 해외에 갔어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 나면 현지에 있는 현지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투에서 책임을 지고 욕이라는 욕은 다 먹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인바운드 업체 같은 경우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인데 이거는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 대상으로 무슨 안내업, 관광 안내업 이런 것보다는 외국인 여행업으로 구분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또 별도의 주장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또 분석시설 바라보냐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 정부와는 목적이 자본금을 낮춰서 진입장병 낮추는 거의 목적인데 굳이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하시면 다시 한번 또 텍스트 뉴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 그동안 제공했던 플랫폼 서비스죠. 모하지 그리고 투어팁스가 오는 6월 18일 공식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하나투어는 1일 관계사 및 회원사들 대상 공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하지와 투어팁스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두 18일 종료가 되고요.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종료 후 곧바로 파기될 예정이고요. 환불받을 금액이 남아있는 회원들은요.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하지와 투어팁스에서 운영된 핵심 서비스는 하나투어닷컴에서 일정 부분 이뤄질 예정이고요. 모하지 플랫폼은 지난 2018년 4월에 설립됐죠. 소비자 판매자 직접 연결을 통해서 전세계 여행 상품 빠르고 손쉽게 결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오픈마켓 플랫폼 서비스였죠. 하지만 이번에 하나허브의 출연으로 인해서 아마 흡수하고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여행사 상품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행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SG투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 전문 여행사인데 최근에 아웃바운드가 좀 막혀서 국내 여행 상품 하나 선보이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SG투어가 VVIP를 위한 제주 골프 상품인데요. 1%만을 위한 럭셔리 빌라, 제주 롯데아트 빌라지에서 이게 63평, 74평, 100몇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시안 골프장 18홀 플러스 롯데스카이홀 18홀 플러스 9홀 이렇게 해서 골프 상품입니다. 1인당 가격이 499,000원. 그런데 이 숙소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63평은 룸 3개, 4인 기준. 74평은 룸 4개로 8인 기준인데 추가요금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94평, 115평, 150평 이용은 별도 문의하시면 되고 에이전트 커미션은 한 5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출발일이 지금 현재 제주도 코로나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멀었어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7월 12일과 7월 13일 출발 일정입니다. 아시아나 왕복 항공권, 롯데아트 빌라지 63평 그 다음에 엘리시안 18홀, 롯데스카이홀 18홀 플러스 9홀 해서 총 56홀입니까? 이렇게 도는 거 1박 2일 그 다음에 지방 출발하실 경우에는 항공료 10만원 정도 별도로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포 출발이고요. 7월 12일 그 다음에 7월 13일도 제주에서 오실 때 오후 5시쯤 이렇게 오는 겁니다. 7월 12일, 13일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문의는 저희 자막 나가고 있죠? SG투어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전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같은 상품 팔았는데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한국께서 과암여행이 가능해집니다. 과암정부는 의무적 시설 격리와 검진 절차가 해제돼서 7월 1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이 3개국의 방문객들 과암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암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이 1위입니다. 한국인이 1위 제일 많아요. 중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되고 한국인이 제일 많아서 과암이 빨리 먼저 문을 열면 휴양지 좀 가시길 원하셨던 분들은 과암 7월부터는 조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편해지게 물론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고 이와 더불어서 세브퍼시픽 항공도 소식을 하나 알려왔는데 필리핀 내에서 검역과 여행 제한이 완화돼서요 6월 2일부터 부분적으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를 하고요. 하지만 국제선은 6월 말일까지는 일단 중단이 이렇게 될 것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점진적이고 조금씩이지만은 조금씩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 문제는 이제 항공편 다시 운항하고 이제 외국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또 자가 격리 기간이 좀 있어서 외국 가서 여행 가셔서도요. 좀 이렇게 위생, 방역 이런 거 신경 특별히 좀 쓰시고 오시면 조금씩 좀 풀리고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소식을 전해보고 7월 이제 하루, 6월 하루 보내셨잖아요.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도록 또 한 달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 검색하시면 되고요. 소리로만 듣고 싶다. 그러면 팟캐스트 팟빵 이걸 찾으셔서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동영상과 또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2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